여보, 테라닌이요. 아, 그 오중이네 집에서 같이 저녁 한다고 그러던데? 그래, 얼른 씻어요. 저녁 차릴게요. 여보세요? 여보세요? 이게 뭐야? 참, 별 미친년, 나 봤네. 어? 달렸습니다. 어, 갑자기 비가 오잖아요. 뭐, 비가 와? 자, 이겼다. 어? 뭐예요? 이겼지? 너 이거 저 왕케미니까 너 만 원 내놔, 응? 아, 잠깐만요, 잠깐만요. 아, 뭘, 잠깐만, 잠깐만요. 아, 왜 동수하냐, 어디 갈 데가 어딨어. 아, 참, 아, 모르잖아요. 지금 기다려 보세요, 가만히 있어보세요. 아, 참, 넌 어떻게 질 때마다 그렇게 끈적거려. 너 사람이 왜 이렇게 찔리냐, 응? 아, 여보세요 할 거 없어, 만 원 내놔. 만 원 내놔. 아, 가만히 있어보세요. 여보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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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? 아니, 너, 누군데 너 자꾸 이렇게 장난하냐고 그래? 응? 아, 너 이런 소리 자꾸 내갖고 어떻게 하려고 그래? 나 참 이거 별 놀다 보겠네 이거 정말. 아, 참. 아, 연기, 연기가 됐어. 연기야, 연기야. 응? 여보세요. 내 마. 야 인마. 너 자꾸 말하면 나한테 누굽아. 아, 이 얘기. 나 또 이 말 내가 그랬나. 형은 부대찌개 먹자고 난리더니 왜 이렇게 안 들어와. 글쎄... 쟤들은 뭐가 있긴 신나? 사장님아 우리가 마술 보여줄게 마술? 어! 학예일 때 우리 좀 마술하거든 우리가 연습한 거 잘 봐 여기에 다시 점회가 있잖아 수리수리 마술을 짠! 아꼈다! 그리고 또 여기 이찬이가 있잖아 수리수리 마술! 짠! 마술아 너무 놀랬나봐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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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너무 놀랬지 그래 너무너무 놀랬다 이제 이 마술은 잘하니까 다른 거 있어 그래 그래 마술이! 아휴 참네 아휴... 아휴... 아휴 이 시간에 이거 누구야 이거? 아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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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너무 미친놈아 너무너무 미친놈아 가시로! 아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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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... 야 뭐 그냥 끊어버려 알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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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그래? 아휴... 여보세요 아니... 너 이마... 너 이마... 너 죽을라 그래 너 이마 내가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 줄 알아? 아니 너 어디야 거기? 야 이놈아 야 이놈아 너 이마 아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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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당신도 아무튼 이색 똑같아 똑같아 이런 전화만 신경쓰고 뭘 그래요 아니... 이밤주 이따기 전화하는게 이... 세상에 제일 나쁜 놈들이야 이거 아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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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... 그래서 전화 때문에 잠도 못 주무신 거예요? 그래? 화가 나... 나가셔갔냐이? 이리 짓을 터로 있어 아무튼 당신이 아무것도 안 해가지고 흥분하고 그러니까 그놈들이 재밌어가지고 그러는 거라고 아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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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그런 게 있어? 네... 아 맞아... 아빠 그거 신청하면요 전화가 어디서 걸려오는지 전화번호 바로바로 알 수 있어요 아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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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전화 얘기하니까 옛날 생각이나서 그래 뭔데 또? 아니 나 초등학교도 다닐 땐 말이야 우리 동네에 박방구라는 아저씨가 계셨거든 박방구라는... 아휴... 그 집에 그냥 방구라는 돌림이거든 방자 돌림 근데 그냥 방식이... 뭐 박방구 방식이 방철이 방구니 막 이래 이래... 아무튼 그렇게 있었어 근데 내가 전화 걸어가지고 말이지 아저씨... 죄송하지만 거기 박방구 아저씨 계시면 좀 바꿔주세요 그럼... 내 전데요... 방구 뽕! 그러잖아 아저씨가... 잠깐 지금 자랑이라고 그러는 거야? 세상에 말이야 장난 전화한 놈들 제일 나쁜 놈들이야 아니 누가 저기 장난 전화 한 번에 안 해본 사람이 어딨어요? 얘 밑에 너도 한 번 걸어봤지? 아니... 난 한 번도 안 해봤어 대란아... 너도 해봤지? 아니? 폐기야... 너도 해봤지? 아니? 아무튼 그때 다 저기... 다 긁고 놀았어 아... 예... 다음 주에 꼭 나와주세요 예... 감사합니다 네... 김강사님! 어? 이거 드셔 이거 이거 드셔 어머... 이게 뭐야? 군고구마요 점심도 안 드셨잖아요 어우 맛있겠다 고마워 뜨거워요 왜 이렇게 뜨거운지 몰라 어우 뜨거워 조심하세요 이거 국가에다가 딱 뜨거워서 이거 무지하게 뜨겁고 그죠? 어우... 고마워요 고사님 이거 하나 드세요 야 맛있겠다 뜨거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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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허가노사도 하나 먹어 야... 어우 왜 이렇게 뜨거워 조심하셔야 돼요 무지 뜨거워 아... 어우 뜨거워 아니 허가노사 이게 안 뜨거워? 뜨거워요 아... 근데 왜 이렇게 빨리 먹어? 맛있잖아요 안 뜨거워 아니 그래서 이거 확실하게 된단 말이죠? 그럼요 오늘 오후부터 된다고 그랬는데 그럼 한번 시험 한번 해볼까요? 그럼 너 핸드폰으로 해봐 네 알겠습니다 어디 하냐? 네 병원에 책 충청실게 있어서 여보세요? 아 됐다 자 그럼요 좀 보세요 자 여기 누르고요 여기 제 다이어리 있잖아요 딱 누르면 자 뜨죠? 제 핸드폰 번호 맞죠? 여기 그래요? 네 가만있어 그러니까 이거 누르고 제 다이어리 예예 그거 누르면 돼요 번호가 딱 뜨는 거예요 진짜지? 예예 이야 내가 이 이 자식 잡아가지고서 내가 경찰서에다 그냥 쳐놓을 거야 내가 하하 하하 장현 형 전화가 왜 안 오죠? 이거 눈치챈 거 아닐까요? 아시 그럼 아니 저 내가 화장실 갔다 올 테니까 저 전화 오면 나 불러라 응? 네 이분은 말이야 저 내가 저 받아야 저 반응이 와 응? 알았어요 자유 전화 왔습니다 빨리 여보세요 아 예예 저 카센터 아니에요 예 전화 잘못 걸렸습니다 또 왔어 또 왔어 자유 빨리 받아보세요 예 아 예예 맞습니다 예예 좀 기다리세요 네? 돼요? 응 너 저 지금 전화 올 테니까 빨리 해 응? 응? 빨리 해라 여보세요 어 어 어 어 그래 어 응 그래 그래 알았어 어 어 어 장현아 아무래도 전화 안 온 모양이야 아 그래 그래 안 되겠다 그만 가자 자자 안녕히 주무세요 어 그래 어 잘 왔습니다 여보세요 어 어 너희놈 잘 만났어 내가 기다리고 있는데 너희놈 아주 잘 만났다 아 그래 그래 더 한번 해봐 더 해봐 너 죽을 줄 모르고 자꾸 까부는데 더 해 인마 더 해 아 아 아 아주 웃기네 이놈 잡아 잡았어요 누르셔야죠 가만있어 이거 누르고 이거 누르셔 응? 어때요 나오죠? 아 이거 나오네 네 나오죠 가만있어 가만있어 너도 이놈 한번 당해봐라 가만있어 너 이놈 잘못 걸렸어. 877에 649 여보세요? 여보세요? 야 친구 너 이놈, 너 랄iterwin Moscow 너 같은 놈은 그냥 가만있어 そ져 6,3 여보세요? 야 너 누구야? 하 하 하 하 하 어? 뭐 끊어? 뭐 끊어? 가만히 있어. 너 인마 오늘 천 번 할 거야 하나. 아유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? 하 하 야 인마 너 누구야? 할 일 없으면 잠이나 자빠자 인마.